이리 끝냈으니 운동하러 가라시나 볼까? 음, 가자 굳이 가서 밥 먹자, 시간도 없는데 음, 그러면 안 돼 자기야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게 있었어 자기가 요즘에 워낙에 계속 그래,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데려다줘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운전을 좀 가르쳐주고 싶고 운전을 좀 가르쳐주고 싶고 사실 운전할 줄 알잖아, 자기 운전할 줄 아는데 결혼하고 나서 계속 7년 내내 운전이 우리 일상생활의 큰 이슈예요 제가 원래 운전을 하고 다녔었는데 시안이 큰아이 임신 만사기였을 때 뒤에서 차가 응! 해가지고 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그 이후로 제가 좀 트라우마가 와서 운전을 못했어요, 무서워서 근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운전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 데려다주고 데리러 와야 되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었는데 아니 왜 하필 오늘도 운전 연습을 시키려고 할까 제가 사실 벽을 좀 넘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때 사고만 아니었어도 나는 진짜 할 수 있었어 근데 무섭단 말이야 막 빵빵거리고 그러면은 자꾸 멈추게 된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빵 하면 그때 놀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 갑자기 왜 그래? 아 진짜 이 남자 정말 너무 즉흥적이야 왜 갑자기 그래? 곱창이나 먹자 여기야 바로 운전을 해서 가보는 거야 여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운전하려고 그래 아니 운전은 사실 레아는 애들 이제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해야 되잖아 응 그건 늘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응 여기 길은 할 수 있어 여기 길은 할 수 있어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봐 아 갑자기 왜 근데 왜 그래 갑자기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저기 비상등 켰어 예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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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구나 비상등 켰어? 뒤에서 기다리잖아 와우 나 길은 몰라 나한테 길 찾아가라고 하지마 운전은 길이 절반인데 어머 자기야 왜 그래 알았어 나 당황시키지 마 잠깐만 나는 왜 이렇게 운전하는 게 떨리지?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저기야 그거 잡기 전에 우선 시동 먼저 어? 이거 왜 이래? 어디로 가는 거야? 좋아 이렇게 쭉 가면 이야 오랜만이다 아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무서웠잖아 아 무서워 같이 나가세요 초보예요 어 어 무서워 초보예요 어 어 어 자기야 여기서 어떻게 가 괜찮아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오른쪽? 우회장? 어 우회장 신나가 오른쪽으로? 우와 우와 자기야 도로 나왔어 어 근데 여긴 좀 차가 없네 어 난 차만 없으면 돼 우리 옆에 너무 이렇게 바짝 붙는 차들 무서워 거봐 내가 느리니까 화내면서 가잖아 아니 저분이 화를 냈는지 난 느껴져 저 차에 표정이 있단 말이야 저 차에 표정이 갑자기 왜 시키냐고 자기야 우리 이제 그만 걷자 어? 제발 아니 기왕 하는 거 자기 진짜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운전대를 잡았니? 기억도 안 나 그치 그런 거 같아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여기 차가 있는데 그러면 왼쪽으로 들어가야겠지? 나 섰잖아 잠깐 기다려봐 내가 이런다니까 어 괜찮아 자기야 이런 거 해보는 거야 정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괜찮아 저기 멈추질 않아 차들이 어? 어? 봐주신다 어 감사합니다 됐어 아우 좋아 자기야 이제 그만하자 알았어 응? 이제 거기 우리 주차하는 데로 갈 거야 여기 어떻게 해 왼쪽으로 왼쪽으로 슬슬 들어가 차 안 올게 됐어 오른쪽으로 들어가 자기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 그래요 자기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 그래요 그래 미안해 자기야 너무 지금 어려운 걸 시키는 거 같아 알았어 우회전 와 자기야 진짜 이제 작은 길로 들어갈 거예요 우회전 침이 바짝바짝 마른다 진짜 괜찮아 내 침도 말라 자기야 괜찮아 자기야 여기 너무 복잡하다 저 차 들어가는 데로 따라 들어가면 돼요 자기가 나 주차장을 하라고 지금?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라 주차를 하라고 너 완전 말 헛나 주차장은 잘 하긴 해 이부터 될 거야? 여기는 지금 장애인 주차장이고 여기 자기가 여성 운전자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도 되고 저 앞에다 대도 되고 여기다 대래 저기 앞에다 그냥 갖다가 어 근데 그러면 자기 못 내려 내가 못 내려 내가 옆으로 내릴게 그냥 오 제발 오 제발 아아 제발 오 히히 명장이야 여기 괜찮아 좀 더 가 안 부딪혀 괜찮아 오케이 됐어요 스톱 다 갔어 으아아아 장난하지마 알았어 내려 이제 이제 좀 우아하지 못하겠지만 그쪽으로 내릴 수 없겠지 오이고 살았다 자기야 가능하겠어? 그럼 나 아직 날씨네. 알겠어, 가자. 잘했는데? 잠깐만. 안 빼도 되나?